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 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의인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몇십 년간 한 열 개 정도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운동의 리더들은 다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함과 동시에 그 메시아 운동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한 사건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놀랍게 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로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생명을 걸고서 그 부활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섯 차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무려 오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의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보금서에는 총 일곱 차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일간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고 그 일을 옥순다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절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놀라다, 믿지 아니하다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무리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열한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예수님이 세 번 걸쳐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떠오르고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 놀랍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 한절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이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로마서부터 시작한 서신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한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일이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나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해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서 강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나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주님은 한 번 경험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짐에서 24 곱하기 2 스토리즈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책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48명의 믿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실 수 있는데 예수동의 일기 사이트에 가시면 추천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기록된 곳이죠. 그 일기들 가운데 48편의 일기를 잘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성교사님의 일기를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교사님의 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3중 음성유방암, 간전이, 뼈전이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안내로 수요일에 신촌 세브란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기도하니까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지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존임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비자여행 가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주저앉아 너무 힘들어서 못 걷겠다. 업어줘 안아줘 하며 때렸을 때마다 아세라 일어나봐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저기까지만 가면 돼 힘내서 조금만 더 가보자 하며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때로는 업고 걸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러십니다. 영희나 일어나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저기까지만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주님이 나를 어르고 달래며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도저히 못 걸을 땐 업고 가시겠지 그렇게 한 발짝 또 내딛어 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낙심하거나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성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이 걸려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긴급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성교사님이 어렵고 낙망하고 쓰러질 지경에 있으셨는데 그 성교사님을 세우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성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성교사님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고 예수동의 일기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동의 일기 사이트에서 많은 성도들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 성도님들이 저렇게 은혜 가운데 살까 어떻게 저렇게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 그 일기를 읽을 때마다 다름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성도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가 되십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 속에서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범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 몸도 제림할 것이다. 제림하여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누려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휩싸이게 하여서 주저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과 동의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반 집사님이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를 믿었고 또한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핏박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죽음을 다하는 그 생명까지도 뒤열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 세대반 집사님이었고 바울이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삶을 붙잡아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죽는다 해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화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막지 못한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로모르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장례를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큰 역사 너무나 큰 은혜를 누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다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집사님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신방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병이 점점점 깊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집사님의 얼굴은 점점점점 더 밝아지고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의 건세와 사망의 건세가 그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에는 갈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 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받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고백을 들었습니다. 초천하신 뒤에 장례 예배를 섬기는데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드리는 그 3일 내내 소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유족들이 그 집사님을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장례 예배 중간에 특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예배를 참석해 보았고 섬겨보았지만 장례 예배 중에서 유족들이 특송하는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또 심지어는 손가락을 딱딱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없도다 유족들이 이 찬양을 기쁜 얼굴로 찬양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죽음의 건세를 깨트리고 사망건세를 이긴 성도의 모습이 바로 좋아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엄마 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것 죽음의 건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로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몸의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고 그 건세를 누린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건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건세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으로 마가 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할 때 마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는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에 참여했을 때 중도에 탈락하여 그는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로께서 그를 제사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복음서의 한 책인 마가 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믿음의 제자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패자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자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어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끄지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배우지 못하나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므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간증과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부활의 증인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증인으로 그런 증거로 우리가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염려하여 근심하여 낙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음이 믿습니다. 주님으로 마이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쉽게 삼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와 같이 스대반과 같이 마가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부활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사망의 권세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우리를 낭망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뒤돌아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린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세상이 그 어떤 것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믿습니다. 세대반과 같이 마가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게 원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엇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그 증거자들 되게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 되게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약속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